자, 반갑습니다. BJS 파키미니입니다. 파크라이... 아, 미에노는? 이거 협동은 미션할 때만 가능한 건가? 네, 가겠습니다. 앞에 얘, 그... 얘 이름이, 캐릭터 이름이 있어요. 오, 차 타는 거야? 아, 저거 운전하라고요? 이거... 어... 미션할 때만 코옵하는 건가? 아니면... 미션할 때만 코옵하는 건가? 모르겠어. 한번 해보려고. 지금 이제 코옵을 하고 있는데... 서브 미션인 것 같아요. 아, 예. 링크! 거기구나. 오, 이따가 내가 채팅... 저... 저... 뭐야...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고 해서 할게요. 어, 처음 해본다. 근데 로딩이 너무 줄다. 내릴까? 어. 아, 이미 내리셨네. 어, 이렇게 뜨는구나. 아, 얘네 잡으면 되잖아. 잠깐만. 얘네... 어떻게 뭐... 얘네 대놓고 가? 어, 어? 실패? 어, 왜? 왜 우리 왜... 특수무기를 안 가지고 있었다. 아니, 무슨 소리지? 아, 활 갖고 해야되는 건가? 어, 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왜... 이번 미션이 요구하는 뭐가 있나본데? 뭐... 뭐... 왜... 뭔지 모르겠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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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뭐 특수무기를 뭐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랑 알코츠님님이 특수무기 뭐가 없나봐요. 뭘 갖고 오라는 거지? 근데 지금 로딩 왜 이렇게 기냐? 흠... 최초... 최초... 최초 코옵인데... 무기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되나봐요. 다른 거...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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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안되겠다 안되겠어 아 얘네 완전히 너무 심해 요것도 유튜브에 올려야지 이정도로 심각하다 이거는 거의 오프닝도 안돼 딱 딱 딱 딱 어? 아쿠찌님은 괜찮으신가보네 저만 지금 렉이 심한건가? 공격을 못하겠어 어? 렉이 너무 올렸어 공격적인 렉방송 바람물질 가득 들었어 어 나 이 상황에서 내 애 두명 맞춘거야? 와 대박이다 나 그래도 야 기왕 한김에 이거 끝내야지 깼다 오프닝으로 깼어 흐흫 이거 안되겠다 아 이거 최초인데 같이 최초로 하는건데 지금 도저히 플레이하기 힘드네요 그냥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저장하고 일단 나가겠습니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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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거의 오프레인 밖에 안되는데 거의 심각한데요 아 이건 또 왜이래 또 좀 기다려 봐야지 지금 또 꼬인거 같아 이게 요 이거 렉 쩌는 현상 증거 영상을 제가 제작한거에요 요거 그래야 뭔가 물증이 있으니까 자 해외